5,100억 매수 5,100억 쓰셨는데 강화? 중복자 맞네 이정도면은 강의요 자 녹화를 시작하구요 스카니아 서버 내당님 루컴마 칩 구성짜리 무서워서 못 누르시겠대요 제가 대신 눌러주러 왔습니다 아 대리강화는 꽤 좋아서 자 내당님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로 메이플 방송 시청자수 엄청 줄었다 이게 옛날 같지가 않아 메이플이 저 본주님 이거 누르는게 무서워서 못 누르시는거 맞죠?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번 이벤트가 너무 별로긴 했어 그치? 어 무서워서 못 누르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꼭 띄워드리겠습니다 바로 보내드립니다 근데 얘는 고근보다 좀 덜 떨리긴 해 근데 본주님 입장에서는 또 얘기가 다르죠? 노작이 요즘 룩엄마가 200억 하나요? 대당님 지금 최저가 183억이에요? 어 그래도 많이 싸졌네요 자 갑니다 이거 한방에 23억 하면 대박 아니냐? 제발 아아 정이 됐다 볼주님 계셨습니다 계셨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피아노스 두개이신가요? 에티커님 맞죠?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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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보내드립니다 아니 아니 와 이게 왜 바로 터지냐 아 네 본주님 보내드렸습니다 아 나 요즘 대리강왕 오늘 좋았는데 10개 감사합니다 근데 길드원님분들 좋아하시리래요 본주님 여기 시드스루님 존나 웃어요 이분 다른 분들은 안 웃으시는데 시드스루님 이분 손지르고 나가야겠다 아 본주님 말씀이 없으셔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 무슨 바로 터지냐 내당님 자꾸 강화해요 말려주세요 양말님이 내당님 자꾸 강화한다고 말려달라고 하는데요 강화 중독이에요? 자 내당님 강화 중독이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요즘 이분 강화 계속해요? 어디에 어디에다가요? 노답이래요 업적 검거 들어갑니다 아이템 강화 스탑버스 10개 우와 강화하러 하시네 매소 5100억 쓰셨는데 강화? 중독자 맞네 이 정도면은 5100억 쓰셨는데 템이 왜이래요? 강화 5100억 치의 강화는 아닌 거 같은데 아이 아이 매기는 게 아니고 아이 드립이지 드립 아 적었다고 다시 해서 아 놀랬네 어쩐지 아 일단 본주님 농담이고요 아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성공을 했어야 됐는데 다음에 또 이 맡기러 올게요 아 다음에는 진짜 로컨마 20에서 한번 해봅시다 진짜 오 오마이갓 자 일단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당님의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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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